한국백혈병환호회 등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더하는 의정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에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보는 정말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상식적인 사태 종지부를 찍을 셈이냐고 반문하며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환자 중심으로 운영된 적이 없었고 이번 의료 대란도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